여기 서서 나 노려보고 있었던 거야? 어쩐지 방안 공기가 으스스 하더라니. 내가 너 감시하고 있는 거 알지? 그래, 알아. 근데도 버젓이 그 자식을 만난다? 당신 소원대로 합병 찬성해달라고 애원하고 온 빌리야. 그래서 합병 찬성해 준대? 글쎄,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. 그래,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. 언제까지나 미행할 건데?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. 뭐? 재미가 없네, 기분만 더러워지고. 약속이나 지켜. 합병 끝나면 나랑 이혼하고 지민이 친권 주기로 한 거. 꼭 지켜. 그러시... 나랑 이혼하면 그 자식한테 갈 거니? 지민이 한테 갈 거야. 아, 지민이라. 아이한테는 엄마가 있어야지. 지민이 내가 가서 돌볼 거야. 그래. 그래야지. 당신 낳아준 생모 말이야. 그동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? 없어, 한 번도. 궁금하지 않아? 어떤 사람인지? 날 버리고 간 사람이야. 내가 왜 궁금해야 되지? 갑자기 내 생모는 왜?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. 당신을 낳아준 엄마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?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웬 관심이야. 내 어머니는 하나야. 나한테는 다른 어머니는 없어. 내가 네가 пару일 만에 우리, 나는 넷. 어떡해. 내가 넷. aver. 다 같이. 엄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